휴진 문제인데 어제 방송을 한 내용 가운데 좀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4% 정도만 개업의들이 휴진에 참여할 그런 의사를 밝혔다. 그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소개를 한 겁니다. 압도적 지지에 있었던 의역 18일 휴진 신고 병원은 4%뿐이다.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정부는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런 돈도 갖고 있고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절대적으로 열쇠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현장 이야기를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왜 너무나 열쇠에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이걸 보게 되면 개업의들이 거의 협조를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.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니까. 4.02%밖에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겁니다.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관료나 정치가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.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정정을 많은 분들이 해봤는데요. 휴진 신고는 30일 이상 휴진할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하루 휴진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초모하게 4%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정정 방송을 하는 겁니다. 이 한 분은 본인이 개업의 임무화입니다. 개업은 또 수질을 맞추기가 힘듭니다. 그냥 의사 없이 버리기 바랍니다. 연통 마음대로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이 나빴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. 환자 가족들은 속이 다 들어갑니다. 여기에 대해서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궁금한 것은 환자 단체들은 왜 정부에는 청원을 하지 않는 겁니까. 제가 일반인데도 저도 크게 아플까 걱정이 되고 의료 사태가 흘러가는 걸 보니 의사들보다 정부가 언론을 이용하고 막말해서 잘못한 게 많은데 인구도 정은데 젊은 전공의들 악마와 만들어 내모는 것 옳지 않습니다. 어른이 어른값을 해야 됩니다. 원인 제공자인 정부에 대해서 왜 환자 단체들이 나서지 않고 그냥 의사들만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. 보시게 되면 의사만 덜 벗지 말고 왜 의사들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관심 좀 갖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환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용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. 어차피 전공이 없으면 대학병원도 교수도 못 버티고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어려워질 겁니다. 지금 교수들이 나서는 이유입니다. 환자도 의사들 편에 서서 정권을 압박해야 됩니다. 정부에 강하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제 나갔던 집단 휴진이란 부분에 대한 방송을 보고 몇 분이 남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.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루 휴진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나 정부가 여러분들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. 다 공작을 하는 겁니다.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작을 하는 거죠. 여론을 만들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다 우리 봤지 않습니까? 지난 4년간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내친김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. 4월 10일 총선이란 그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왜 윤 대통령은 의료계획이란 뚱딴지 같은 정책을 여러분들 들고 나와 가지고 파장을 만들었습니까? 왜 만들었겠습니까? 그게 순수한 일입니까? 물론 세상에는 순수한 일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. 그러나 제 눈에는 전혀 순수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. 왜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이란 그 중대한 여러분들 대사를 앞두고 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표 뜨른 소리가 여러분들 뚝뚝뚝뚝뚝뚝리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증가시키는 안을 내놓았겠습니까? 수도권은 일체 배제하고 전부 다 지방에 배치하는 그걸 왜 낳았겠습니까? 순수하게 보입니까? 저는 전혀 순수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. 인간은 본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정치판에 오래 살았건 여러분들 정치판에 좀 적게 살았건 검사생활을 오래 했다는 건 뭡니까? 한 방 터뜨리는 겁니다. 한 방. 그래서 여러분들 수사 진행 상황도 흘리지 않습니까? 한 방을 터뜨리는 겁니다. 한 방을 터뜨렸는데 한 방을 터뜨리는 처음에는 좋았죠. 그런데 점점 가면서 수령에 빠진 겁니다. 한 방 때문에 한 거잖아요. 내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. 윤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윤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처럼 그렇게 중대한 여러분들 대사를 앞두고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내놓았습니까? 물어보진 않았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거죠. 저 양반이 한 방에 대한 추억이 있구나. 한 방이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구나.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방을 못하죠. 왜 그런가 하니까 정직함이라는 것이 몸에 여러분들 배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검사들은 한 방을 치지 않습니까? 왜 어차피 검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검사니까 출시하기 위해 가지고 한 방을 터뜨리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? 차마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는 없겠죠. 왜 그러면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? 왜 그렇게 했는지 한 방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이번에 포항에 영일 만지면 가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방 하는 거지 않습니까? 한 방. 한 방에 대한 추억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? 상황을 더 꼬이게 하는 겁니다. 안 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잖아요. 안 되는 사람들은.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? 사람이 일이 꼬이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항상 정도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늘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. 그냥 여러분들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냥 한 방 터뜨려가지고 뭡니까? 상황을 역전시키겠다. 그렇게 불순한 생각을 가지니까 일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. 어쨌든 간에 휴진 신고는 30일 이상 휴진해야 그러니까 어제 방송 내용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렇게 꼼수를 쓴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. 나오는 이야기만 하면 가짜니까.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부에 대한 권위가 어떻게 서겠습니까?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? 그냥 바닥 수준인 거죠.